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현대 존임택각이라는 공연을 출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보컬리티의 동연을 사전하고 만들어봤는데 아마 이 동연계에 직업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리더 의심치 않고요? 저희 동현, 존 장 선생님 무대 앞과 뒤에 얘기인데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지 못하는, 보지 않고 보지 못했던 이면에 대한 얘기로 가득 배워봤어요. 고향본에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둘씩 있는 기회가 밝혀지면서 여러분들은 우승이 배가 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연극과 무대가 있지만 한 몇 달 전부터 기획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전에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일이 많았지만 정말 열심히, 그리고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요. 폭발 쳤어. 폭발 쳤어. 딱 한동안 안 좋은 일이 있었군요. 눈을 좀 바껴 드릴 테니까 앉아서 폭발 쳐드릴게요. 자, 많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요. 저희가 열심히 날짜냅니다. 재미있게 오셔서 큰 우승으로 내려가시죠. 그래서 날려버리십시오. 저희가 지금, 저희는 하이! 절! 기자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와.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좀 많이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관객이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관객이 오늘 여덟 명 있었어요. 아우. 야, 나. 야, 호랭이. 호랭이 씨 그만해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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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